지역 방송에서 다루는 지역 소식, 동네 이야기를 얼마나 잘 담고 있을까요? 10월 18일, KBS 창원과 청주, 춘천 방송국 편성표입니다.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표시해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세계 지역에 똑같이 편성됐습니다. 지역 이야기를 다루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이게 KBS만의 이야기일까요? 지역 MBC의 자체 편성 비율을 확인해봤습니다. 지난 2020년 기준 부산 MBC가 19.9%, 대구 MBC 16.3%, 광주 MBC 19.9%였습니다. 다른 지역 MBC의 자체 편성 비율도 이와 비슷한데요.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민방에 제시한 의무 자체 편성 비율보다 낮습니다. 공영방송의 사정이 이렇다면 나머지 중소지역방송의 사정은 더 볼 것도 없겠죠. 지역 정보 제공과 지역민 알권리 확보, 지역방송의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.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아멘